이혼하고 아무도 못 만났어요. 제 인생이 거의 다 삭제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내가 다시 누굴 만날 수 있을까?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있습니다. 걱정은 있죠. 이게 연애랑은 전혀 다르니까. 직진하죠. 직진은 해야겠죠. 상처를 두고 주고 싶지 않아요.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싶어요. 모든 끼 발산 세게 대쉬할 거예요. 설레는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요. 무조건 100에서 시작하려고요.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뜨거울게. 제가 꼭 쟁취할 겁니다.